Q. A.T.E.U.N. Q. A.T.E.U.N. Q. A.T.E.U.N. Q. A.T.E.U.N. 남준아! 이게 뭐야? 우리 팬 아미 오늘 뉴욕 느낌이 좋다 오늘이 뉴욕 느낌이 좋다 바이브, 이렇게 갑니다. I heard today's New York vibe. New York feels so good? 언제 이야기하려고? 한 번 잊어버렸어. 내가 살이 다시 생각났다고, 뉴욕 그 비 오는 느낌이 싸이월드 감성이구나. 어, 그게 알지 알지 뭔지 알지. 창문에, 창문에 그 밑방을 이렇게 흘려지는. 아니 저도 메이크업 보면서 봤는데 되게 예쁘게 오더라고요. 오 진짜 감성 쩐다 이러면서. 전화고 막걸리 감성이 아니야 여기는. 여기 비는 화전의 막걸리 감성이 아니야. 여기 비는 뭔가 와인에 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럼 평소도 먹잖아.